너 학교에서 봤으면 감히 나한테 이런 짓 못한다. 어? 진짜 라면 두 그릇에 저주에 가면 넘긴다 했다. 아니, 한 그릇에 넘길게. 이건 내가 주는 뇌물. 뇌물? 비밀 유지 잘 해달라는 뜻이지. 일단 먹어보고. 이수호랑 만화방 라면이라니. 애들이 하면 깜놀하겠다. 만화책 빌려볼 때마다 왜 그렇게 라면 국물이 튀어있나 했다니마. 야,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 너 안 먹어보면 후회한다. 어, 저주에 가면 안 보고 싶어? 어때? 맛있지? 맛있네. 생일날 먹는 척이지고. 생일이요? 오늘? 먹는 거 훔쳐보는 취미 있어? 야, 너 그거 들이켜지 마. 안 보면 되잖아. 잠시만요. 이거 어떡해요? 빼 봐. 네? 아니, 들이켜. 나 코면 돼? 저주에 가면 월요일날 꼭 줄게. 그래. 아. 자. 또 뇌물? 아니, 선물. 이거 무려 20년 된 희귀템이다. 내가 득템한 건데 특별히 너한테 줄게. 무려 내 비밀을 함께 공유한 친구인데 챙겨줘야지. 생일 축하해.